오늘 어떤 간증 4331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331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두 손을 얹은 자의 머리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지금 오늘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었으니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지금 즉시 나사리 예수로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로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소속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업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업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의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해결되는 역사가 나사립스로 일어날지다 지금 모든 문제마다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지금 오장유포에 있는 모든 암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다 어떠한 암병이든지 지금 이 시간에 다 떠나갈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설암이 치유될지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코레스토르의 정상이 되엘지다. 또한 당뇨가 치유될지다. 나사리 순명하라님 각종 병은 다 떠나갈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조상저주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저주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귀신이 떠나갈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 환자가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하얗게 비치될지다. 치매 환자가 많이 호전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치매 환자가 깨끗게 치유될지다. 많이 치유될지다. 또한 갑상선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저하증이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또한 변비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수면 장애가 치유될지다 수면 장애가 치유될지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모든 질병마다 주님 믿음으로 손 흔점받아 오늘 이 시간에 기저귀 전할지다 나세에서 기저귀 전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 치유될지다 각종 모든 질병 질병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써요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질병에 손을 얹은 자마다 기저귀 일어날지다 나세에서 기저귀 일어날지다 주님이 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각 사람의 머리에 주님의 흰 빛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암연하신 분마다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강한 빛이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암연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일어나고 많은 치유가 있는 분들은 내 어떤 간증에 손을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